이사야 61장 주 요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요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요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요호와께서는 시원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요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은 옛 폐허 위에 다시 건설하며 오래전에 망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폐허가 된 성들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내 백성아 낯선 사람들이 와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네 밭과 과수원을 가꿀 것이다. 너희는 요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까지 당한 부끄러움과 불명의 대신에 갑절의 부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요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도둑질과 모든 악한 짓을 미워한다. 그동안 내 백성이 받은 고통에 대하여 성실히 보상하겠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모든 민족들이 내 백성의 자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가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요호와께서 그들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요호와께서 나를 매우 기쁘게 해주셨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요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나는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같고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 같다. 땅이 식물을 자라게 하며 동산이 그곳에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듯이 주 요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소산하게 하실 것이다.